잠시 후, 일본 카운팅이 시작됩니다. 안녕하세요. 일본 도쿄에서 온 2003년생 비주얼센터 토이입니다. 지금 시작한 것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쇼린지 견포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제趣味의 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! 시작!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는 가진마사라개입니다. 가장 자신 있는 댄스 보여주세요. 스파 점치! 10초 남았습니다. 여러분의 하트! 안녕! 다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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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